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영어 김범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제 여러분들 좀 있으면 기말고사 보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영상을 수능을 준비하시는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도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께서도 100% 해당사항 있으시고 무조건 개이득되는 영상입니다. 반드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즉, 내가 기말고사를 준비한다, 내가 수능을 준비한다라고 하시는 모든 분들이 시험을 보실 때 성공 확률을 반드시 올려드리는 그런 방법을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 드린 이 이야기는요. 그냥 제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수능 특강, 2015년 수능 특강 3강의 2번 지문, 오케이? 그 지문에서 발췌한 내용이면서 이 전구를 발명하신 에디슨, 그리고 미국의 35대 대통령인 케네디 대통령님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여러분들 말로 제 머릿속, 제 뇌피셜보다도 훨씬 더 정확하고 훨씬 더 그럴듯한 정말 여러분들 성공 확률을 확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훨씬 더 믿음직하죠. 자 그러면 일단 에디슨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에디슨이 이 전구를 만들기 전까지 엄청난 실패를 했다 그러죠? 자 근데 좀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자 시대는 1879년입니다. 1879년에 에디슨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껏 많은 실패를 했지만 성공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지만 나는 이 1879년이 가기 전까지 반드시 여러분들 앞에 전구를 선보이겠다 라고 말을 했어요. 공개적으로 말을 한 거예요. 공개적으로. 오케이? 그래서 수능 특강에 나온 말이 이거예요. He threw his knapsack over the brick wall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즉 에디슨은 자신의 랩싹하게 되면 배낭이에요. 자신의 배낭을 돌담 너머로 던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도 예를 들어 내가 길을 가고 있는데 벽이 나타났어. 벽이 높아. 넘기가 어려워. 불가능할 것 같아. 일단 포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배낭을 주섬주섬 풀어. 그 다음에 배낭을 벽돌담 너머로 던지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넘어야지 무조건. 안 넘으면 안 되잖아. 왜? 못 넘으면 내가 저 배낭을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배낭에 좋은 거 다 들어있는데. 그쵸? 따라서 내가 배낭을 벽돌담 너머로 던진다라는 건 내가 그 목표를 달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생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더 열심히 하려고 하겠죠. 오케이. 에디슨이 그걸 노렸던 거예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말을 했어. 그러면 내가 사람들의 조롱을 받기 싫어서라도 그죠? 쪽팔림을 당하기 싫어서라도 더 열심히 해야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결국 1879년 12월 31일 정확히 마지막 날에 정말 감동스럽게도 정말 놀랍게도 전구가 생겼습니다. 선보여졌어요. 네, 피셜이 아닙니다. 팩트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 케네디 대통령님 이야기인데요. 그분은 미국의 35대 대통령님이시죠. 인류를 달에 보내려고 노력을 하셨던 분이에요. 자, 이때 1962년이었거든요. 그때 이 대통령께서 역시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우리나라가 1960년이 가기 전까지 반드시 인류를 달에 보내겠다라고 공언을 하셨어요. 근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 인류를 우주, 달로 보낼 수 있는 어떤 우주선을 만들 때 쓰이는 어떤 핵심 금속이 그때까지만 해도 발명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극복하지 못한 난제가 너무나도 많았어요. 오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을 했어요. 내가 반드시 보내겠다. 오케이, 그러면서 나온 말이 또 He threw his knapsack over the brick wall. 한 번 더 나와요. 자신의 배낭을 벽돌담 너머로 던졌습니다. 오케이, 어떻게 됐을까요? 자, 그 결과 자신이 뱉어놓으신 말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 엄청난 노력을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아폴로 계획이라는 것이 추진이 돼요. 그게 얼마나 큰 계획이냐면 프로젝트죠. 무려 40만 명이 넘는 전문가들이 투입이 됩니다. 장난 아니에요. 심지어 기술자, 과학자뿐만 아니라 건설 노동자 혹은 운전기사님에 이르기까지 정말 각계계층의 사람들의 이 모든 노력이 다 투입이 되는 그런 프로젝트예요. 규모도 장난 아니에요. 심지어 돈도 240억 달러가 투자가 됩니다. 240억 달러면요. 지금 우리 환율로 계산한다고 했을 때 우리 돈으로 28조 2720억 원이에요. 물론 지금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1960년대에 그 돈이면 어마어마한 액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거기다가 미국이랑 쌍벽을 이루는 소련 소련이 그 당시에 투자했던 비용이 4억 5천만 달러예요. 그러면 비교를 해보세요. 240억 달러, 4억 5천만 달러 몇 배 차입니까? 53.3333배예요. 제가 이거 다 조사해 왔습니다. 계산에 다 두드려 봤어요. 예. 결국 1969년 7월 16일 아폴로 11호가 발사가 되었으며 그로부터 4일 뒤 7월 20날 인류는 달에 도착을 합니다. 오케이. 네. 그럼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Throw your knapsack over the brick wall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능한 한 많은 친구들, 많은 가족들에게 말을 하세요. 내가 이번 기말고사 때 반드시 1등은 맞을 거야. 나 2등은 맞을 거야. 아니면 목표. 나 3등은 맞을 거야. 목표를 수립하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많이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물론 이렇게 말로 한 약속이 여러분들의 성공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지만 확률이 높아진다고요. 왜? 조롱을 당하지 않으려고, 쪽팔리지 않으려고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하게 되죠. 저도요. 이 수능특강 요 지문을 복원한 다음에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정말이지 제가 출강 나간 학원, 물론 수원에는 제 학원도 있고요. 목동이나 압구정으로 출강을 나갑니다. 물론 압구정은 상시 나가는 건 아니더라도 출강을 나가요. 그럼 그때마다 시험 대비를 하게 되는데 수원에 있는 학생들, 목동에 있는 학생들, 압구정 있는 학생들 약속을 합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너, 내가 1등급 만들 거야. 너, 내가 2등급 만들 거야. 뭐 너, 내가 넌 반드시 3등급은 반드시 만들어낼 거야. 이런 얘기를 해요. 팩트야, 정말로. 그러면 애들이 지들끼리 웃어요. 막 기득기득대. 막 쪼개. 그러면서 에이, 선생님 그건 아니죠. 선생님 그건 에바죠. 에이, 선생님 허언이 지나치시네. 막 이런 말 한대니까. 그러면 나는 더 그 말에 자극을 받아. 더 열심히 해야겠다.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야겠다. 내가 뱉어본 약속을 지키려고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수업을 하고요. 더 열심히 준비를 하고요. 하나로도 더 받고요. 자료 하나로도 더 나눠줍니다. 그 결과 성적이 정말로 올라요. 팩트예요. 근데 이게 기적일까요? 기적이 아니지. 왜? 내가 약속을 지키려고 전보다 더 열심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기적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세운 목표를 말하고 다니세요. 거리낌 없이 말하고 다니세요. 오케이? 장난으로 말하지 말고. 아니, 장난으로도 상관없어. 안 하는 것보단 나으니까. 그래도 기방하실 거면 정말 진지하게 말하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열심히 하게 될 수밖에 없을걸. 조롱받지 않으려면. 그죠? 음. 그런 겁니다. 그러면 저는 사실 제가 여러분들한테만 시키는 게 아니라 저도 지금 약속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굉장히 어떤 공개적인 자리일 수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다 보실 수 있으니까 클릭만 하시면. 자, 저는요. 제 강의를 듣는 모든 친구들에게 성적을 반드시 올려드리겠습니다. 반드시요. 제 내신 강의를 듣든 저의 다른 강의를 듣든 아니면 제 캐스트를 보시든 모두 다 성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을 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어떻게 할 거냐면 더 열심히 수업 준비를 할 거고 더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할 거고 더 열심히 질문 답변에다가 답변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더 빠르게 답변을 해드릴 겁니다. 무조건 24시간 이내로 정말 자세하게. 그리고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집요하게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약속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성적을 반드시 올려드릴 거예요. 그럼 제가 했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목표를 수립하시고 요거죠. Throw your knapsack over the brick wall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말고사가 됐든 수능이 됐든 반드시 성공하시기를 온 마음을 다해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